1초만 듣고 맞추면 괜찮아 근데 1초만 듣고 맞추면 잘할 수 있어 윤경 레드벨벳 선배님 파워 아니야 연희 맞지 뭐야 맞지 바나나바 바나나나바 바나나나바 Let's go 넌 제일 신나니까요 나 잘했어 언니 먼저 한 번 지키해줄게요 아 이건 너무 싫다 이건 근데 뭐해서 제목이? 나 피까 못 피까 피까 응 뭐야 연희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랍랍랍랍랍랍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아 이거 틀린다 윤경 오마이거 선배님 돌핀 다 맞는건데 모라를 일으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앙 윤경 먼저 뚜 뚜 이거 모르겠는데 알아라 알아라 아이유 선배님의 땡 아 이거 알아봤어 아 제가 한 번만 더 잘 돌려주면 아 이거 진짜 더 쉽게 아이유 선배님 아니야? 아니야 여자친구선배의 시간을 달려서 나 진짜 못한다 너무 싶다 나도 다음에 본데 일단 오마이걸 선배님의 야야 야야 아 뭐해 자인거얼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아아아 아아아 볼핑과 비슷해 아아아아 살짝 설렜어 어 맞아맞아 아 이거 설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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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를 안해요 플레이리스트에 그냥 박아놓고 플레이리스트에 그냥 박아놓고 뭐하세요 노래가 없어요? 빌렸어? 빌렸어? 뭘 드러나는거야? 땅 끝났어요? 끝이 안되네 끝이 안되네 끝이 안되네 끝이 안되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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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치 지금 캣치도 못 맞출걸? 아니야 아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댄스 와이다웨이 맞아맞아요 내가 우리 평가복스 가볼게요 에이 5 5 4 4 5 2 4 7 4 4 5 5 2 5 5 5 부담 이건 일본 미래 듣기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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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줘 틀어줘 봐 마와봐 We are rocking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야? 윤경 우리 오빠의 참목인데? 우리 오빠의 참목인데? 우리 오빠의 참목인데? 가시 우리 오빠의 참목이야 내가 알아 너무 TMI가 된다 광고 지금 프리미엄 사실 몇분이야 몇분 지금 이게 동시 시청분인가? 모르겠어요 수많은 캐치분들의 당신 오빠의 애창곡을 알게 들렸어요 대전 윤경 나를 봐 널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빙빙선배님의 제목이 뭐지? 인공세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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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뮤비도 기억한다고 아 나 악빙미션선배님 말하는데 맞춤했어요 맞춤했어요 마시고싶어요? 윤경 미스터추 아 잘하지? 잘하는데 맞춘다 맞춘다 음 어? 딴 아닌데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태양선배님 아니야? 다시 해봐 뭐야? 캐치천스 캐치천스 이게 뭐에요? 이거 뭐에요? 눈코인 맞지 태양선배 눈코인 나 봤어? 대박! 코입을 연상시키는거야? 손윤신 선배님이 미스터 미스터 이거죠 오늘 보면서 봤잖아요 무슨 느낌이야? 광고인가? 아 나 이 노래 알아 추애니언 선배님 제목을 몰라 I love you? 그 가사가 I love you인데 I love you 그게 I love you 아니야? 제목이 I love you인가? 아 제목이야 Can you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Yeah 모든 아픔은 뒤로 해 여전히 널 기다려 이렇게 해